도쿄세타가야의 양옥집 하지만 우리 집 주변에 그런 건물은 없다. 어머니는 미안하지만 모르겠다고 노신사에게 말했다. 노신사는 유감스러워하며 어딘가로 가버렸다고 한다. 나는 도쿄세타가와구에 산다. 주변에는 확실히 고급 주택가도 있다. 하지만 그건 세이조 등 일부 지역이고 우리 집은 그리 비싼 것도 아니다. 아버지는 이곳 토박이라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집에서만 살고 계시기에 어머니는 일찍이 근처에 양옥집이 있었는지 아버지에게 물어봤다고 한다. 하지만 반세기 이상 이곳에서 살고 있는 아버지 역시 금시초문이었다. 과거 세타가야는 밭이나 양돈장뿐인 시골이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동네에서 오래된 집들은 전부 일본식 단독주택이다. 양옥집하고는 전혀 닮은 구석이 없는 것이다. 나는 주변에 연배가 있으신 어르신들께 여쭤봤지만 역시 아무도 몰랐다. 다만 차파상을 운영하는 아저씨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고 보니 전에 그런 걸 물어본 아저씨가 있었는데 말이야. 차파상 아저씨도 양옥집에 관해서는 아는 게 없어서 우리 어머니처럼 모르겠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아저씨는 분명 이 근처인데 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는 것이었다. 왠지 그 양옥집이 신경쓰여서 나는 산책하는 김에 그 건물을 찾아보기로 했다. 하지만 아무리 집 주변을 샅샅이 돌아다녀도 그런 건물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러던 도중 학교에 갔다 주변에서 하숙을 하는 친구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지난번에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나왔는데 그만 길을 잃었지 뭐냐. 너네 집 주변은 꼭 미로 갔더라. 똑같이 생긴 주택가에 비슷한 집들 투성이라. 몇 시간 넘게 헤맸다니까. 그렇다. 우리 집 주변뿐 아니라 세타가야라는 동네 자체가 그런 곳이다. 길에 익은 사람이 아니면 쉽게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길도 꽤 복잡한데다. 주변을 둘러봐도 닮은 곳 뿐이다. 몇십 년 넘게 살아온 사람도 자기 집 주변을 벗어나면 길을 잃기 십상인 것이다. 그건 그렇고 엄청 고급스러운 집을 봤어. 역시 세타가애는 부자들이 많이 사는구만. 만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양옥집이 있더라고. 그 말을 듣고 나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곧바로 친구에게 그 양옥집에 관해 자세한 이야기를 물었다. 갑작스런 내 부탁의 친구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양옥집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다. 돌로 된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철책으로 된 문이 엄청 멋있더라. 문대 같은 건 잘 기억이 안 나네. 어두워서 뜰은 잘 안 보였지만 나무가 몇 그루 있었던 것 같아. 건물 곳곳에는 담쟁이덩굴이 얽혀서 한눈에 봐도 고풍스러운 느낌이었어. 석양의 오렌지색 빛이 창문에 반사돼서 무척 아름다운 집이었지. 사람 모습은 못 봤지만 누군가 사는 집 같더라고. 노신사가 어머니에게 물어봤던 집과 비슷한 느낌이었다. 나는 친구에게 양옥집의 위치를 물었지만 친구도 길을 잃고 헤매며 같은 곳을 빙빙 돌고 있었기에 정확한 장소는 알 수가 없었다고 했다. 하필 그 무렵 친구는 지방에서 막 상경했던 터라 길이 눈에 있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우리 집 근처 대로로 나왔었으니 우리 집 근처일 것이라고 친구는 덧붙였다. 우리 가족이나 이웃들은 그런 집을 본 적이 없는데 지방에서 막 올라온 친구는 보았던 것이다. 그 후 몇 년이 지나 나는 대학을 졸업했다. 그리고 세타가야의 고향집에서 계속 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양옥집은 본 적이 없다. 그 외에도 양옥집을 본 사람이 있을까? 찾아낸 사람은 안에 들어가 봤을까? 만약 안에 들어갔다면 집 주인과 만났을까? 아내는 무엇이 있는 걸까? 그리고 누가 살고 있는 걸까? 신경은 쓰이지만 알도리가 없다. 지금까지 양옥집을 본 사람은 모두 외지인이었다. 혹시 지역 주민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말하고 보니 전혀 있을 것 같지 않는 소리지만 혹여나 당신도 세타가야에서 길을 잃은 후 훌륭한 양옥집을 발견한다면 그 집일지도 모르겠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